설마 하지마아 아저씨 하지말라구 하지마시라구요 자, 이제 현자 은맥계열 현자 누구냐, 넌 현명한 플레몬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당신이 이 세계의 모든 것을 알게 된다고 하더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플레몬은 예외지만 말입니다 현명한 플레몬은 델루스와 필리폰네소스 사이에서 벌어진 전쟁의 진정한 설계자였습니다 규단이 전쟁을 원하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현돈을 통한 지배가 바로 그것입니다 플레몬의 경우는 더 간단했습니다 플레몬은 전쟁을 통해 축적되는 불을 사랑했고 그리스의 모든 병사들이 죽을 때까지 전쟁의 불길이 꺼지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딱 군수업체 대빵이구만 좋아, 이제 현자들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근처에 있네 한번 가보죠 자, 헤라클레스 테이코스 잘하네요 여긴 딴 거 다 필요 없고 발차기 한번 제대로 넣으면 아주 환상적이겠는데 여긴 딴 거 다 필요 없음 알ákia 그리스의 요구 울산 그리스의 재료를 개당하는 이스라엘 이스라엘 아 왜 안맞냐 자꾸 시험 진짜 이케 자 얘도 끝냈고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네요 몇명 자 일단 그러면 돌아갑시다 돌아가서 아 이거 먼저 이거 완전 초반에 받은 퀘스트였는데 이제 끝내네 그거보다 주요 퀘스트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퀘스트만 해도 레벨은 굳이 뭐 나중에 DEC가 돼가지고 랩제가 올라가면 모르겠는데 퀘스트도 맞고 일반 잡캐들도 워낙 많아가지고 형실적으로 어우 어우 진작 어우 진작 자 일단 피해 연애 합시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거기서 뵙겠습니다 팔로우 감사합니다 스파르타가 올림픽에서 우승했습니다 상업업 됐어요 상업업 됐어요 파우사니아스를 고발합니다 파우사니아스를 고발합니다 학생들은 퀘스트도 잘 기념해 아위 김랜명입니다 퀘스트도 부탁드릴게요 심판은 무슨 내가 너 죽일 건데 내 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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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은 마들 자 평화의 아르키다몬 자 비테이온 마을에 항구로 가려고 한다고 녀석이 마라카 마라카 기다려라 가짜 왕아 으아하이 아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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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테네 아테네 병사들이여 아니 스파르타의 병사들이여 나는 악인을 처리했을 뿐이여 왜 날 못잡아 안달이시오 왜 꺼져 으이씨 그놈의 전투민족 진자 작작하라고 뭔가요? 아직도 그 글 팔로우 감사합니다 뭐 기꺼이 도와드리죠 근데 사실 옛날에도 니콜라우스가 나름 스파르타 장군이었는데 그런거치고 진짜 집이 소박하다 디모스는 피로스 그를 지켜봐야죠 그를 지켜봐야죠 그를 지켜봐야죠 스파르타의 죽을때 카산드라가 피로스 그를 지켜봐야죠 그를 지켜봐야죠 그를 지켜봐야죠 우리 집을 지켜봐야죠 너무 늦어져요 음 데이모스를 데려오겠습니다 그를 다시 가져올게 그를 다시 가져올게 이건 정말 진단해 우리 또 다른 기회를 얻을 수 없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그를 지금 정말 정말 이랬을 것 같네요 그를 다시 가져올게 그를 다시 가져올게 그를 다시 가져올게 그를 다시 가져올게 내가 아무것도 안할게 내가 기다려야 할게 내가 기다려야 할게 암튼 뭐 이렇게 해가지고 펠레포네소스 동맹도 다 작살됐고 필로스 전투 자 스파르타군이 필로스에서 진퇴 양난에 빠지자 브라시다스는 알렉시우스에게 스파르타군과 함께 전세를 바꿔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데이모스가 안틴의 편에 싸운다는 소문도 입수했습니다 자 이제 델로스 동백만 이건 계속해서 영웅의 대장정이 진짜 메인 퀘스트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자 일단 여기 투기장 좀 합시다 자 여사냥꾼 에반티와 싸우겠습니다 내가 죄가 다 죽일겁니다 아니 왜 늑대들이 또 이렇게 짜증나게 도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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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휴 말라까 어휴 말라까 어휴 어 뭐야 여기서 지불놀이 지불놀이를 지불놀이를 지불놀이짓을 하고 있어 짜증나게 음 아 그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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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윈 무슨 구미야? 아니 여사냥꾼 이거 에반데 정말 에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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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바 아니야 에반데 에반데 자 다음 없어요 그런 거 소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굳이 강요하진 않겠습니다 다음 아테네의 돌주먹 티토스 뭐 먹고살기 힘들죠 잘살기도 힘들죠 아니 그냥 이거 잡목들 잡지 말고 그냥 바로 싸우게 해주시죠 준비하시고 파이어 으아 땡기 아니라 스위스 스왑 한거에요 무기가 두개 될 수 있잖아요 자 파이어 자 자 파이어 자 파이어 준비하시고 파이어! 네 안녕하세요 잠깐만 있어봐 모기좀 깔고 자 와라 와라 아니 발살 말고 어떻게 오면 어떡하니 자 빠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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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요, 으헤이 어허, 불타오르네 자, 돌주먹이지만 주먹은 쓰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디토스 자, 일단 교단원 단서가 또 하나 나왔죠 자, 황소같은 코드로스 레스보스의 코드로스보다 잔인한 인간은 없었습니다 전사로 경험을 쌓은 코드로스는 두기장과 구덩이에서 우승한 전사들로 군대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전사들의 영광이 자신의 영광이 될 수 있을 테니 말입니다 코드로스는 그들을 델로스 동맹 깃발 아래 직무시켰고 그들은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지만 누구도 전투에서 그들의 목숨이 코스모스의 제물로 헌납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답니다 경기장의 왕 바실리스 가사의 마지막 경기장의 왕 바실리스는 마지막 경기장의 전투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다음 경기장의 왕 바실리스는 가장 큰 경기장의 왕을 지켰고 이 왕을 지켰고 이 왕은 왕을 지켰고 네,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좀만 더 파이팅 하자 네 안녕하세요 퀴즈 호잇 한 번 더 한 번 더 아 왜 이렇게 지랄이야? 왜 이렇게 지랄이야? 왜 이렇게 지랄이야? 빠이야! ù? 엄마가 죽을뿐이 있었다면? 왜 이렇게 지랄이 있었다면? 죽을 수 없다 죽을 수 없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